게임서 X2 프로는 스마트폰에서 콘솔 스타일의 게임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바일 게이머를 위해 설계된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향상된 기능, 디자인 및 기능으로 이전 게임서 X2 모델에 비해 상당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앤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호환되며 PUBG, Fortnite, Call of Duty 등과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및 빌드 품질 게임서 X2 프로는 피로감 없이 긴 게임 세션을 보장하는 편안한 그립과 함께 매끄럽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고급스러운 모양과 느낌을 제공하는 금속바디와 함께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빌드 품질을 제공합니다. 컨트롤러는 접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거의 모든 크기의 스마트폰에 맞을 수 있습니다. 내장된 고무 패드는 안전한 그립을 보장하여 게임 중에 휴대폰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능 게임서 X2 프로는 클릭 가능한 조이스틱과 D패드를 갖추고 있어 반응이 빠르고 정확하여 게임 플레이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이 닿기 쉽고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4개의 숄더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에는 내장형 Type-C 충전 포트와 3, 5mm 헤드폰 잭이 있어 게임을 하면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소리와 함께 몰입형 게임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환성 게임서 X2 프로는 샘성, 하웨이 및 구글 픽셀을 포함한 엔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호환됩니다. 또한 구글 스테이디어 및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같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동 중에도 좋아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추가 소프트웨어 없이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컨트롤러에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X2 프로 전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방에서나 집 밖에서 엑스박스와 PC를 원격으로 플레이하세요. 엑스박스 리모트 플레이, 스팀 링, 레인웨이 및 물라이도와 같이 널리 사용하는 거의 모든 원격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수명 게임서 X2 프로는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20시간의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수명이 8시간에 불과했던 이전 모델에 비해 크게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컨트롤러에는 저전력 모드도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 에너지를 절약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다. 결론 전반적으로 게임서 X2 프로는 스마트폰에서 콘솔 스타일의 게임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바일 게이머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편안한 그립감, 내구성 있는 제작품질이 특징으로 장시간 게임 세션에 적합합니다. 컨트롤러는 설정이 쉽고 다양한 엔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와 호환됩니다. 긴 배터리 수명과 저전력 모드로 몇 시간 동안 중단 없이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품질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를 찾고 있다면 게임서 X2 프로를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